오는 16일부터 9일 동안 열리는 부산 세계 탁구 선수권대회를 대비해 부산시가 음식점과 대회장, 숙박업소의 위생 안전관리에 나섰습니다. 부산시는 지난달 15일부터 보름 동안 백스코와 숙소 인근 음식점 등 189곳에 대해 위생과 안전 상황을 점검했고, 급식 제공업체 등 60곳도 현장 점검과 교육을 실시했습니다. 또 대회 기간 식음료 안전관리 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할 방침입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